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언제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로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인터넷 복음 방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만방 곳곳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받는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다 아주 너무 명쾌한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떡을 떼며 서로 전혀 기도하기를 침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한 교회들이 되면 다른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예능 지식 예능을 얘기해요 나는 음악을 했는데 성악이 어떻든지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교회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으로 너무 가까이 갔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으로 가까이 갔다는 말은 이 말이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세상 거를 좋아하고 세상 방법대로 비슷하게 자꾸만 교회들이 가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속화됐다 타락했다 목사가 물질만 좋아한다 또 성도들이 주유를 지키는 것을 멀리한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하여 내 몸같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고 또 그것을 간파할 줄 아는 교회가 오늘날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저도 옛날에 전에 목회를 했지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세속화된 목회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기위 맞추주는 목회도 했습니다 교회는 부응됐지만 진짜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느냐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디모드 전서 1장 3절에도 다른 교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말을 다른 교훈을 전한다고 했어요 자문 1장 3절에 그 말씀 있는데 이게 다른 영의 영이 그리스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좀 비약하게 말씀드리면 악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더 비약하면 사탄의 괴괴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된 영향에 우리가 쓰러지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1절에 닦아둔 터 위에 터를 닦아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터 위에 닦아둔 터 위에 다른 터가 온라지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의 터가 아니라 다른 터 다른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터가 예수 그리스의 터인데 그 위에 다른 터가 다른 세상 것이 다른 것이 자꾸 와서 엎혀지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의 터는 가려지고 다른 터들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방배동 서울에 가면 방배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배동 전철역이 있는데 그 전철역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전철역 앞에서 청경말을 듣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 지나가는데 읽고 지나가고 그냥 그랬는데 계속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여기 들어와야지 비진리가 들어가니까 자꾸만 딴 생각하고 딴 복음 전한다 그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거기 신학교가 있었는데 내 신학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때문에 그 방배역이 유명해지고 그 신학교가 융승해지고 막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 신학교가 한국에서는 이제 손가락 안에 몇 잔에 들어가는 신학교가 됐어요 큰 신학교로 크게 되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예요 그 교단 출신 목사들은 약간 부흥사들이 많아요 원래 그렇게 가르켜 신학교에서 뜨겁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 어려움 나오면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그 교회 신학을 나온 사람들이 은은한 가운데 진리가 여기 들어오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비진리가 들어오고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서 그걸 전하니까 다른 복음이 돼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저주받는다는 말은 보세요 여기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말한단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네가 받은 진리 자유의 영 그런 걸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던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지라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찡해야 되거든요 저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혹시 잘못 전하면 너는 어땠냐 그런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종이 아닌 사람은 사람을 좋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의 종이 아니었으면 세상 것을 좋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고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받는다는 것이 그냥 대수 없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주받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구약성경에는 저주받으면 눈이 이렇게 되고 저주받으면 이것 떨어져 나가고 저주받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하고 틀이지만 그 사람들은 벌 받는 게 코 하나 띄고 귀 하나 띄고 그런데요 그런데 진짜 그 나라를 가서 보고 온 성교사가 그런데 진짜 그렇대요 길에 가니까 귀 떨어지는 사람이 아 어쩌고 무슨 죄 졌구나 코 떨어져 이따라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저주받는 것은 그것보다 더 헌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우선 영적으로 저주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으로 저주받으면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그룹에 상도동에 있는 그룹에 갔는데 무섭더라고 그 사람들은요 설교를 그따위로 하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지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옥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깐 안 되죠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 그게 올바른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복음 사람들 비 맞춰주고 좋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런 얘기에요 노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교단 도 없어 동노회야 그 사람들 이름은 노회 청해가 없고 동노회 그런데도 200개 300개가 든든히 나가 노협이 잘 내고 합력을 잘해 그러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아주 멋있게 한다고 그런데 이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이 복음이지 자꾸만 여기다 뭘 묻히고 여기다 묻히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 비유를 바치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에 현륙이나 형제에도 같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같이 있는 같은 형제 같은 그룹 그런 사람들 다 같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갑오식기로 봄의 가격으로 고리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든지 영으로 하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말들은 다 설교할 때 빼버리고 좋은 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나이다 좋지요 받아야지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이 살고 저는 그런 말을 잘하죠 영이 살고 육이 죽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영이 살고 육이 죽어야 되는데 육이 살고 영이 죽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주받는다는데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 이겁니다 예배서 6장 6절에 눈가림 눈가림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오의 종들처럼 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오의 종이다 그런 마음을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눈가림 이 눈가림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속이는 거죠 약간 미혹적이에요 좋게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골레서 3장 22절에도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전하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라 갈라제아서 1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제아서 1장 8절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기뻐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데 지의 육신에 낳은 아버지는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것도 노골이야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부모도 잘 섬겨야 돼요 이제 가정의 달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느 곳 한 곳이라도 맥이 끊어지는 데가 없어 서로 다 연결이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영서지 무슨 우리가 사람들이 받았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런 얘기지만 그래도 그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고리대전서 10장 33절에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건 다른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걸 그대로 가리킨 사람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래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한 일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 아니라 신령한 거 우리가 신령하게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 그 사람 그 목사님은 신령해 산신령이 아니고 신령하다는 말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언행심사가 딱 맞는다 그런 말이에요 말은 덤덜하게 해놓고 딴짓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미국교회에 있는 한국교회 이들이 모두 다 시험이 들어있어요 크게 다 서로 흘뜯는 거예요 지금 은근히 그런데 난 그 흘뜯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고 싶어요 너는 흘뜯을 게 없냐 너는 털어서 뭔지 안 나냐 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이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 회개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교인들이 많이 줄었네 천주교로 갔네 불교로 갔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우리 복음을 전하면 테레 다 리바이벌 부흥 되게 돼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자꾸만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교회들도 그래 어느 교회는 이 교회로 가고 저 교회로 다 가는 게 그 교회의 말씀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했어 그 교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거야 나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앞에가 굿 뉴스 굿 뉴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굿 뉴스하고 USA 거기 뒤에 붙었죠 그리고 콤마 찍고 그다음에 ORG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떻게 듣느냐고 해서 굿 뉴스 USA 좀 찍고 ORG라고 했더니 그냥 써달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한번 보라고 했더니 명함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더니 내 설교를 보셔 그랬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니 아 보는 것 같아 눈치가 지금 얼마나 감사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해도 듣는다니 아니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어서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거를 누가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냥 멋대가리 없이 설교할 수도 없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 준비를 더 요새 요즘에는 진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다른 복음이 없다 그다음 다음 주는 뭔지 알아요 속히 될 일 종말로 이제 말은 하다 우리가 이게 설교 헌문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한다고 말만 하지 진짜 영적인 설교를 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진리가 자유케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복음은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저거 해도 천사도 악령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다른 영인데 천사들이 들어가서 악령이 되잖아요 아주 부인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다른 복음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것만 전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면 탈이 안 나 탈이 안 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가게 돼 다른 병원으로 그러면 엠브라스 와서 가야지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우리 복음방송이 되고 이 복음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기만 기울이고 복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요한 게시록에 있는 말씀이 나는 은혜가 돼서 그래요 게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첫째 읽는 자 읽는 건 혼자 읽죠 자기가 여러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혼자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이라 이게 눈으로 읽잖아요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 듣는 자들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 이렇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백 사람이 됐든 수십 명이 됐든 와서 앉아서 듣는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 읽고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거 전하는 자도 지켜야 되고 듣는 자도 지켜야 되고 읽는 자도 지켜야 되고 다 지키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키지 못하면 그게 다른 복음을 드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와서 오늘 저 말씀이 맞다 안 해야 돼 아멘이다 그 아멘대로 지키고 살면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서가 잘 되고 강건한 복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뒤에 것보다도 앞에 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서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그 건강은 또 보너스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니까 신념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잘 듣는 자들에게는 바로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저주의 반대가 축복 아니에요 저주받지 않으려면 축복받는 것밖에 더 있어요 중간은 없다 이거예요 저주받지 않으려면 다른 복음을 듣지 말고 신념과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움이라 인봉하지 말라 덮어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그거 다른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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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큰 소리만 했대 그런데도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라 그 사람은 철교 내용이 바이블 오케이 바이블 오케이 이랬대요 그런데도 그 미국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예요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성령 증반합시다 이런 설교만 계속해도 은혜가 되는데 거기다가 미사 요구를 붙여가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까 그게 너덜너덜 해가지고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이야 우리는 온전히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까지 말씀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렀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자 알자 이게 정말로 내 지초거든요 우리는 말하나 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요 언제 오시냐고 몰랐고 난 모르지만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신념과 진리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 길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 방송이 영성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